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북한군 특작부대원 3명이 경계근무 중이던 아군 병사 2명을 납치한 일촉직발의 상황 북한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인 이유는 비무장지대 내에서는 먼저 사격하는 쪽이 정전협정 위반이기에 얼마 남지 않은 육자회담에 유리한 협상카드로 사용하기 위해 이런 일을 벌인 것이었죠 이에 우리군의 선택은 그런데 작전지역에 도착하자마자 총기와 헬멧, 심지어 방탄복마저 벗어던지는 그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비무장지대니까 남북대하로 해결해야죠 이어서 박 전 통제관이다 안에 우리 병사들은 괜찮나? 이제 그만하자 집에 보내줄게 들어가죠 북한군이 풀무장 중인 건물 안으로 진짜 맨몸으로 들어갑니다 아직 살아있는 필합병사들 하지만 대놓고 독발을 하기 시작하죠 이에 유시진 데이가 응수하며 갑자기 써듭마려운 2데이 칼전이 벌어진다 맘같은 마취대로 뚝배기 샷을 찍어버리고 싶지만 쓰레기 단검으로 인해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죠 하지만 지금까지는 왼손이었습니다 볼래? 오른손으로 잡았디 비록 배를 베이지만 복개군을 제압하는 데 성공하죠 하지만 여전히 여유로워 보이는 그 나를 죽이지 못하디 그 이유는 남조선은 여기저기 눈치 보는 데가 많아서 먼저는 총을 못 쏟아야네 우리 고마국은 따르다 그러나 그건 옛날 얘기였죠 분단이 70년인데 여전히 오해가 있네 우리 군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언제 어디서는 정확하게 쏜다 이미 저격수를 배치해놓고 들어간 유시진이었습니다 이 정도 생활라임이면 귀하우 쇼미더머니 씹어먹어도 될 것 같은데 또 한 명의 인재가 떠나가죠 그렇게 상황이 종료되고 이때는 몰랐습니다 이 드라마가 역사에 남을 레전드 드라마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파팀 상황 종료 태양의 회 바로 시작한다 며칠 뒤 잔인하게 사격중인 유시진대위와 서대형 중사 귀념 뽑기 가게였죠 그렇게 소중한 휴가를 즐기고 있는데 그때 도둑이 나타나고 잠깐 빌립니다 주인공 쪽으로 달려올 확률 58,000% 장난감이라 유효사거리가 짧습니다 대충 5미터 현재 약 10미터 전방 5미터 지금 그렇게 도둑을 잡은 뒤 병주고 약주고 그의 응급처치를 해준 뒤 119도 불러준다 이어서 다정하게 카페 데이트를 즐기고 있던 그때 목숨을 건 북한군과의 대결에도 눈 하나 깜짝이 나던 서대형 상사가 윤명주라는 이름을 보더니 받지 말지 말입니다 받을 겁니다 아주 기겁을 하죠 1위로 부를 테니까 만나서 남자답게 정리를 딱 밥 사겠습니다 소고기 아휴 저도 고기 먹을 만큼은 벌죠 양주 17년산 17살이면 비성년자네 소개팅 사촌동생 비행기 탑니다 공군입니까? 티워도 있습니다 SNS에 동기들 사진 쭉 있습니다 오케이 땡큐 아니 그런 바람직한 가족관계를 지금까지 숨기신 겁니까? 얼른 폰 주시지 말입니다 빠이빠이빠이빠이빠이빠이빠이빠이 핸드폰이 아까 응급처치를 해주던 중 소매치기를 당한 것이었죠 설마 털린겁니까? 아까 병원 어디라고 했습니까? 같은 시각 병원 앞 지리는 타이밍에 울리는 서대영의 핸드폰 그토록 기겁하던 윤명주에게서 운처나 여보세요? 지금 오토바이 사고로 실려오셨거든요 한편 그 도둑놈의 배정의사는 송혜교 아니 강모형 하지만 몇 분 뒤 서상사에 핸드폰을 맡기고 화장실에 가는 척 탈출을 해버리고 빅보스? 때마침 유시진에게 전화가 오며 놀고들 있네 점점 오해가 쌓이고 이 자식 전화 계속 안 받습니다 빅보스 유시진이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는 병원에서 다시 한번 전화를 걸고 그렇게 강모현과의 첫 만남이 이뤄집니다 그들을 깡패라고 생각한 그녀는 아주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죠 그렇게 얘기를 들어보지도 않고 내쳐버리지만 얼굴이 송중기와 송혜교였기에 둘 사이에 묘한 시그널이 뿜어져 나옵니다 첫눈에 반해버린 유시진은 더 이상 서상사의 핸드폰 따위엔 관심이 없어지고 새로운 작업을 위해 서상사를 혼자 보내려는데 어림도 없었죠 그리고 나가자마자 처맞고 있는 도둑 친구를 발견합니다 언뜻 봐도 10명은 돼 보이는 깡패들에게 망설임 없이 다가간 그들은 이유가 뭐야 왜 맡고 있어 맡고 있는 사유를 묻더니 기범이가 서클 탈퇴한다 그러니까 탈퇴비 내야 된다고 해서 500만원이야 나랑 해결하자 그를 도와줍니다 돈이 문제면 돈으로 해결해야지 형이 돈이 좀 많아 자신 있는 놈 있으면 이 지갑 가져가 그럼 다 줄게 진짜냐? 진짜 줘 빠지시지 말입니다 진짜야 이어서 내가 얘 형이야 갑자기 형을 자처한 뒤 이름이 뭐라고? 기범이요 기범 기범이 형이야 이 지갑 가져가면 내가 탈퇴비 쏜다 가져가 봐 이건 기회야 형님들한테 깊은 인상을 남겨주는 거야 빈 지갑이면 죽는다 제이슨 몸 뺨치는 참교육을 선보이죠 그 시각 오토바이 환자 아무래도 또 튄 것 같아요 보호자 오셨는데 보호자 어디 계신데 그 보호자 서대영을 찾고 있는 윤명주가 등장하는데 윤명주? 강모현 선배? 강모현과 서로 알고 있는 사이 같았죠 후배가 이 환자 보호자야? 환자 어디 있습니까? 일단 차트부터 줘보십시오 남의 병원에 와서 남의 환자 차트를 네가 왜 봐 별로 좋은 관계는 아닌 것 같은데 차트나 빨리 주십시오 나한텐 중요한 사람입니다 아무래도 너한테 중요한 그 환자 보니 돈도 안 내고 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원기맨 네가 수납이나 좀 대신하고 갈래? 야 대박 지금 응급실에 윤명주 와 있어 윤명주? 그래 육사에서 위탁교육인가 뭔가 우리랑 인턴 같이 했던 그 싸가지 걔 애인이 다쳤어 근데 걔 애인 나이가 암만 많아야 스물이야 걔 미친 거 아니니? 뭔 소리야 명주 남친 군인이야 뭔 군인이야? 군인 맞아 걔네 동기들 사이에서 완전 유명해 윤명주 러브스토리 명주 애인이 부사관이잖아 부사관? 암튼 명주 애인이 상상가 그런데 검정고시 출신이야 근데 명주는 육사 출신 장교에 그것도 군인 간에 아빠는 별세계장군에 둘 사이가 우아할 리가 있겠냐 이러한 이유로 서상사가 계속 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딱 마주치죠 유환자 왜 이래요? 최사생 강성호출해요 빨리 어떻게 된 거야? 다쳤다더니 멀쩡하네 그리고 여전히 단단한 오해를 하고 있는 강모연 나중에 얼마나 좋아 죽으려고 계속해서 그를 투명인간 취급합니다 경찰은 내가 전화할게요 저기요 잠깐만요 비켜요 유시진은 드디어 처음으로 선생님의 환자가 제 동료의 핸드폰을 훔쳐가는 바람에 우린 그 핸드폰을 찾으러 온 거고 자초지종을 침착하게 설명하지만 마침 여러 명한테 맞고 있길래 우리가 구해준 겁니다 자기 핸드폰을 훔친 도둑을 구해줬다 평생 속고만 살았던지 보통 죽도록 해줬다가 더 자연스럽죠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박아버리죠 그때 핸드폰을 낚아채는 유시진 이 정도면 이제 믿어줄만도 한데 어림도 없었죠 유시진은 강고집을 제대로 파악한 뒤 증인을 이용하기로 합니다 그 시각 앵무새가 되어버린 서상사 대답해 이유 몰라 묻는 거 아니잖아 그냥 목소리라도 듣게 해주라고 그녀는 서대형을 아주 애절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생각하시는 이유 아닙니다 그에 비해 서상사는 윤 중인님 위해서 떠났다고 넘겨짚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칼 같았죠 마음이 변했습니다 변한 마음을 설명할 재주는 없습니다 그뿐입니다 안 믿어 욕무 끝나셨으면 그러지마 가보겠습니다 가기만 해 명주가 이런 글을 서대형 거기 서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서대형 상사 귀가는 상급자한테 경례도 안 하고 가나 상사로서의 명령 아주 비참하지만 그의 경례를 끝까지 안 받아주며 그대로 서 있어 죽을 때까지 서 있어 이렇게라도 그와 함께 있습니다 난 평생 격례 안 받을 거니까 좋겠다 그때 유대희가 나타나고 너 인마 너 이거 가혹행이야 비겁한 군인 정신교육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난 불명의 군인 명예 회복 윤중이에게 신원 확인을 부탁하는데 여기 이분께 네가 우리 신원 좀 확인해줘야겠다 전형만 제 말 안 믿을 겁니다 그래도 초면보단 고면을 믿어야지 얘기해봐 그럼 여기 두 사람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사령병입니다 아주 제대로 뿐이 난 윤명주였죠 야 너 인마 그럼 오해 풀린 겁니까? 그런데 신원만 확인된 거죠 폭행은 다른 문제니까 따라오세요 이대로 헤어지긴 싫었던 강모연이 찾는 데 한 5분 정도 걸릴 겁니다 CCTV 확인을 핑계로 명주랑은 정확히 어떻게 알아요? 그와 처음으로 사건 외 대화를 이어갑니다 육사 선후배사입니다 신문도 확실한데 꼭 확인을 해야겠습니까 나 거짓말 되게 못하게 생겼는데 살인범들은 되게 호감형이죠 창의적인 방법으로 호감을 전달하는 플러스팅 세계 챔피언 모연좌 빅보스 씨는 이름이 뭡니까? 유시진입니다 그쪽은요 강모연입니다 그렇게 통성명을 한 뒤 친한 척하지 말고요 곧바로 또 밀어내며 지리는 밀당 스킬을 보여주죠 몇 분 뒤 CCTV 영상을 보며 지리는 리액션을 보여주는 모연에게 시진은 점점 더 빠져버립니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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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오오 그렇지 그렇지 상황은 확인됐네요 오해한 건 미안해요 오해한 거 미안하면 나 진짜 아픈 데 있는데 치료해주면 안 됩니까? 어디가 아픈데요? 설마 마음이라고 해버리면 바로 꺼버리려 했는데 진짜로 심한 상처가 있었죠 며칠 전 전투 중 발생한 상처가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어쩌다 다친 거예요? 부대에서 삽질하다가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그 집만이 사동으로 나와 그래요? 이상한 부대네요 그런데 삽질하다 총도 맞고 총상을 알고 있는 강모연 총상 보신 적 있습니까? 아프리카 봉사 갔을 때 봐서 알아요 볼수록 매력적인 여자였죠 봉합 다 됐어요 그렇게 치료가 끝나고 일주일 지나야 실밥 뽑을 수 있는데 군대에도 병원 있죠? 여기로 와도 됩니까? 돌직구를 날리기 시작하는 유시진 여기 안 멀어요? 멀어요 매일 와도 됩니까? 그린라이트가 너무 밝아서 장림이 될 지경인데 주사회 오시면 빨리 나을 수도 있고요 주치의 해주는 겁니까? 상처 소독하는데 주치의가 중요해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중요하죠 점점 밝아지는 해규 누나의 표정 어떻게 주치의 미모 이제는 광대가 찢어질 지경입니다 주치의 선택 기준이 미모라면 더 나은 선택은 없어요 어이가 없네요 약해 놓을게요 드세요 오세요 의사면 남친 없겠네요 바빠서 이어지는 태우 레전드 명대사 군인이면 여친 없겠네요 빡세서? 단 한마디도 지지 않는 연륜을 과시하는 모연자였죠 며칠 뒤 오른쪽 코 다시 한번 내보시지 말입니까? 똑같은 군복을 30분째 비교하고 있는 유시진 의무대가 코앞인데 소독하러 1시간 반 거리를 굳이 가신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진과 최첨단 장비를 보호한 해성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씩씩한 몸과 마음으로 족을 지키고 싶습니다 의사가 이쁜거다 정답입니다 군병원엔 미녀의사가 없지 말입니다 있습니다 아 윤명주 중의님 아닙니까? 아 진짜 겁나 이쁩니다 근데 사귀던 남자한테 심하게 차이 땜니다 진짜 어떤 새키인지 얼굴 한번 보고 싶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세팅을 마친 뒤 설레는 마음으로 병원에 도착하는데 그런데 거기 앞에 비키세요 뭐해? 속도 좀 내요 아주 바빠 보이는 그녀의 모습에 그저 묵묵히 부스팅을 도와주죠 그리고 그들의 첫 번째 치료를 빙자한 데이트는 무산됩니다 이어서 여성 팬들을 위한 서비스샷을 촬영하던 중 강모현에게서 전화가 오는데 본인이 바람 맞았다는 것보단 환자를 살렸는지가 더 궁금한 이 남자가 모현도 점점 더 마음에 들었죠 이어서 돋바로 또 돌직구를 날리는 쌍남자 원래 이렇게 기승전결이 없어요? 내일은 꼭 진료 보고 싶다는 얘기야 그니까요 그 얘기였는데 나도 아니었는데 주치의를 이렇게 안 믿어서야 장난 한번 쳐준 뒤 그러지 말고 진짜 돌직구를 우리 지금 볼래요? 다시 바꿨죠 스트라이크 투 날려주죠 싫어요? 얼굴이 송중긴데 싫을 리가요 안 싫어요 오세요 그런데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불길한 뉴스가 보이고 곧이어 그에게 전화가 걸려옵니다 단결 현재 위치 서울 강남 해성병원입니다 이어서 그렇게 둘의 2차 데이트는 또 한 번 갈려버리죠 왔어요? 일이 좀 생겨서 다시 가는 길입니다 지금 어딘데요? 여기서 뭐해요? 이번엔 내가 바람 맞춰야겠습니다 응급인가 봐요 여기 말고 1층에서 아니요 저 데리러 온 겁니다 유시진 씨를요? 왜요? 혹시 전쟁 났어요? 어딘가에선 그는 전쟁터로 가기 전 다음 주 주말에 만납시다 우리 건강하게 돌아올 테니까 지리는 3차 데이트 약속을 영화 봅시다 나랑 신청합니다 빨리 싫어요 좋아요 그걸 자꾸 왜 물어 당연히 좋지 좋아요 약속한 겁니다 몇 시간 뒤 유시진은 작전지역 내에 들어왔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와있었죠 얼마 나온 겁니까? 7시간 비행했습니다 그럼 목적지가 네 그런데 목적지에 도착한 것을 확인하자 오히려 인식표를 떼어버리는 그들 전쟁터에서 사망할 경우 신원 확인 목적이 가장 큰 인식표였기에 근데 인식표는 왜 뺍니까? 이 반대의 행동이 신입에겐 너무나 이상해 보였습니다 우리가 작전 중에 전사할 경우 우린 신분이 없어야 한다 곧이어 열리는 하강문 지금 여기가 어디입니까? 아프가니스탄 이곳은 지금 대전쟁 상황 몇 시간 뒤 지휘소에서 현 상황을 설명받는 그들 이어서 곧바로 투입되는데 그들에게 허용된 시간은 단 1분 30초 그때 다행히도 실제 작전 투입 전 합동 모의 훈련을 진행 중인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때 시비를 터는 외국 특수부대 리더와 갑자기 맞잠을 뛰기 시작하는데 말리지 않고 구경만 하고 있는 서상사 저러다 팀 때문에 죽겠습니다 죽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그 이유는 연합작전에서 처음 만난 특수부대원들은 상대의 실력을 확인하기 위해 싸움을 가고 목숨을 건 전장에서 내 뒤를 맡길 만한 실력인지 아닌지 알아야 하니까 이것이 이미 이 싸움은 배련이 아니라 실전이다 실전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날고긴다는 각국 최고의 특수부대원들 중에서도 최고의 명사인 리더들이었기에 쉽사리 결판은 나지 않고 연합군이 오고 나서야 싸움이 끝이 납니다 한편 수술 준비 중인 강보연 그런데 낙하산으로 유명한 동기가 수술실에 집도위로 들어오죠 그렇게 불안한 수술이 시작되는데 역시나 너 지금 뭐해 심각한 문제가 터져버린다 같은 시각 실제 작전이 투입된 유시진 누군가를 죽여야 하는 전쟁터 그리고 누군가를 살려야 하는 수술실의 상황이 동시에 진행되죠 14개 진이들 내가 집도해야 내가 해 그럼 빨리 니가 해 어 뭐해 스펠 프렌치 모여는 트롤충이 벌려놓은 실수를 커버치며 환자를 살리고 지진은 테러범들을 죽여서 인질들을 구출한다 그런데 갑자기 아까 싸웠던 외국 특수부대원에게 총을 쏴대는 유대위 지린은 뒤끝인 줄 알았는데 트랩으로부터 그를 살려줬던 것이죠 미션 컴플릿 호스티지사 세이프 혈압 맥박 모두 정상입니다 마무리는 니가 해 할거야 손이 둔하면 연습을 하던가 머리가 둔하면 주제 파악을 하던가 왜 대두하는 욕심을 부리고 지랄이야 그렇게 둘 모두에게 힘들었던 나날들이 끝나고 드디어 만남의 날 모여는 며칠째 집에 못 들어간 거짓골이었기에 그를 만나기 전 씻으러 가는데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짓을 하는 유시진 하지만 괜찮습니다 송중기니까요 잘 지냈어요? 제가 많이 일주웠어요 그렇다고 두 시간 전에 오는 사람이 어딨어요? 근데 왜 자꾸 눈 피해요? 자신감이 떨어져서 그래요 나 지금 생얼이란 말이에요 이미 아름다우신데? 그래요? 차음만 하면 씻지 말까요? 타요 태워줄게 차음만 하진 않구나? 그렇게 드디어 제대로 된 데이트를 즐기긴 개뿔 단결 데뷔 시즌 예 알겠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저 새끼가 저 돌아왔나 미안합니다 이젠 몇 차인지도 모르겠는 바람을 또 맞춰버리죠 나 또 바람 맞는 거예요? 정말 미안합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가보셔도 돼요 표정은 개썩었습니다 전화하겠습니다 심지어 전쟁 영화를 고른 쓰레기 같은 색 게다가 선배 전데요 진짜 전화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최악의 타이밍에 온 전화의 내용은 몇 년간 수술실에 살다시피하며 독하게 준비했던 교수자리를 굴러들어온 낙하산 동기에게 무조리한 인사결정으로 뺏겨버린 것이었죠 수술실에서 거의 사셨는데 김은지 걔네 집안이 해성그룹 대주주래요 강모현이랑 게임이 되냐 저라고 하셨잖아요 이번엔 저라고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저 벌써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임용 땐 나이가 오래 안 된다 두 번째 임용 땐 과장님 논문 도와준 선배들 줄줄이 붙이셨죠 자네가 나한테 무슨 교수 자리를 맡겨놨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 할 말이 없습니다 백도 실력이다 물론 압니다 그럼 다음엔 또 누굽니까? 장관 사위? 병원장 조카? 적어도 셋 중에 한 번은 실력이 뺏겨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아 김교수 그 당사자가 들어오고 과장님 야 어디로 가야 하오 너 내일 나대신 방송 땜빵 좀 해줘야겠다 난 교수님들이 저녁같이 하자시네 대놓고 자신의 방송까지 짬처리합니다 지금 나보고 네 땜빵을 하라고? 해야지 그럼 교수가라면 하는 거잖아 원래 달달 외워서 나가 안 부끄럽니? 안 쪽팔려? 음 그래 뭐 인정 근데 난 쪽팔리고 교수라도 됐지 난 쪽팔리고 아무것도 안 됐네 반박불과 뼈저린 팩트와 현실에 결국 대환장 진흙탕 싸움으로 이어지고 그날 밤 우정 맥소견이 있는 환자의 경우 울면서 뭔가를 되뇌이는 강모에 맥소견이 있는 환자의 경우 방금 싸웠던 김시양 아니 김교수가 시킨 대리방송 짬처리 대본이었죠 오늘은 그야말로 최악하고 무채악의 하루입니다 한편 작전을 마친 알파팀에게 사단장이 찾아오는데 무려 8개월짜리 장기휴가를 부여한다 어디 말씀이십니까? 오로코 태백부대 그런데 휴가를 받은 것 치고 표정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 둘 그들의 휴가는 일반 파병부대로 가는 거라 비상작전 없이 쉬다 올 수 있는 거다 일반 병사와 다른 개념으로 적용되었죠 결론은 8개월간 한국을 떠나야 된다는 소리였습니다 유시진은 출국 전 그녀의 집 앞으로 찾아가죠 평소와는 다른 공기가 흐르고 그녀가 듣고 싶은 건 사과가 아닌 설명이었지만 이번엔 어디 갔다 왔어요? 규정상 그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되게 힘든 하루였는데 문득문득 유시진 씨가 끼어들었어요 내가 끌린 그 남자는 대체 어디로 간 걸까 무슨 일을 하는 걸까 근데 이렇게 만나도 난 유시진 씨 얘기를 들을 수 없다는 얘기네요 규정상 미안합니다 총상을 입었다는 건 총을 맞았다는 거고 그럼 총을 쏘기도 한다는 거네요 그 말인 즉슨 그러니까 누군가를 죽이거나 죽거나 본인이 죽을 수도 있는 죽이거나 그런 일을 한다는 거네요 유시진 씨는 나는 매일같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려고 수술실에서 12시간도 넘게 보내요 그녀의 신념과는 그게 제가 하는 일이죠 생명을 위해 싸우는 거 상반돼 있었죠 그런데 유시진 씨의 싸움은 죽음을 통해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는 거네요 저는 군인입니다 군인은 명령으로 움직입니다 때론 내가 선이라 믿는 신념이 누군가에겐 다른 의미라 해도 전 최선을 다해 주어진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동안 전 세 명의 전우를 작전 중에 잃었습니다 그들과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고 나와 내 가족 강선생과 강선생 가족 그 가족의 소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민당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일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아주 확고한 신념을 가진 그였지만 전 의사입니다 그녀의 신념 또한 생명은 존엄하고 그 이상을 넘어서 한 가치나 이념은 없다고 생각해요 확고합니다 그렇군요 미안하지만 결국 제가 기대한 만남은 아닌 것 같네요 그들의 인연은 이해합니다 가보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끝나버리고 말죠 8개월 뒤 우르크 그곳에서 평화로운 꿀잠을 때리고 있는 유시진 그리고 같은 시각 한국 강모현은 땜빵으로 시작했던 방송이 초대박이 나서 승승장구 중입니다 인생 참 모를 일이었죠 하지만 8개월이나 지난 지금도 그녀는 매번 옥상에 올라가 유시진을 그리워합니다 같은 시각 우르크 삽질 중이던 유대위는 갑자기 삽이 부서지며 상처를 입게 되죠 그리고 그 또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그 시각 해성병원 우르크가 어딘데요? 우르크 파견에 대해 이야기 중인 사람들 말이 좋아 봉사지 누가 갈지 몰라도 돈 없고 백 없는 애들만 뺑이치게 생겼다 그 말인 즉슨 강모현이 선발돼서 유시진과 제외할 확률 강모현 5만 8천 퍼센트 교수에게 동사단 팀장을 맡겨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의료팀 명단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시진에게도 전달되죠 그냥 지나가는 인연은 아니었나 봅니다 지나가는 중에 잠깐 부딪히나 봅니다 유엔 측에서 수송기랑 어린지 해줄 사람들 보냈다니까 조금만 더 대기하죠 그 사람이 유시진일 확률은 5.8% 그렇게 둘은 8개월 만에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를 그냥 지나가버리는 지나가는 중에 유시진 잠깐 부딪히나 봅니다 둘은 그저 지나가는 운명이었을까요? 말이소 드라마 태양의 후예 세계적으로 태우알이 신드롬을 일으켰던 레전드 드라마이죠 김은숙 작가의 특징이 그대로 반영된 대표적인 작품이 아닐까 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부분은 2화까지의 내용인데요 사실상 2화까지가 도입부였다면 3화부터 본격적으로 재밌는 스토리가 전개되는데 지난번 약속드렸던 대로 이 스토리를 그대로 이어서 태양의 후예 영상을 두 번 더 제작해보려 합니다 6월 안에 완료될 예정이긴 한데요 이 뒷이야기를 더 빠르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KBS 드라마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태양의 후예를 비롯한 KBS 모든 클래식 드라마들을 전회차 풀버전으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과 최종화면에 링크 걸어두도록 하겠고요 또한 지무비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다음주 이 다음 이야기 태우 3,4회 소개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접하실 수 있습니다 강요는 아니고요 수이지 같아 이위야 개야 방조되고 반복된 소리는 강아지를 불안하게 해요 자 Arizona 그래그래 produzㄱ ακwon 어디가봐라 응?